엠 웨이브 미팅 그립 당신 무감고 주셔야돼 진짜 저 억자 초코같아요 맛있는 음식인거 같은데 먹을 수 있는거죠 눈을 감고 먹어보도록 하죠 한입에 넣어야 돼요 이거 주기 전에 누가 섞었어요 홍희진이요 내가 한 번 그랬으니까 언니 보지 말고 먹어요 옆에서 너무 작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작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듬뿍 듬뿍 그냥 있는 소스로 다 묻혀버려 맛있겠다 저희는 이렇게 정이 많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손이 커요 냄새도 안나서 먹어야돼요 오늘 그냥 빨리 먹는게 나아요 무서운데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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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깐만 이게 2번이었으니까 애다 언니가 봤잖아요 특정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번 빼고 Ah maybe ид況 Add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4 빨리 앉아오면 2개 perse Trading 빨리 앉아오면 썩 안정하면 썩갈걸 난 1번 먹고 싶다 난 3번 아 뭐야 hurting 아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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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 그냥 ổi 파이 얼마나 맛있어서 안 돼요. 뱉으면 안 돼요. 안 돼요. 뱉지 마세요. 섞지 말자. 야 이걸로만 가요. 이거 뭐야?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공개해주세요. 이거 뭐지? 잘 착각하셨어요. 이거 뭐야? 뒤에 섞이래. 고추냉이. 그러면 이거를 버무린 다음에 섞는 게 낫지 않아? 이거를 한번 찍고 한번 찍고 그거를 섞고 풍병 찍어. 풍게도 맛있겠다. 제가 이거 먹어본 결과 마시멜로우 맛이 안 나요. 냄새가 너무 나빠. 너무했다.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. 멤버 생각하자. 맛있는데. 지금 맛있는 냄새 나요. 이거 진짜 맛있는 거. 이거 뭔데? 매운 건 매. 첫 표지 그냥 볼래요? 제가 진짜 살짝 찍었어요. 이거. 솔직히 나 고추냉이 먹었었잖아요. 오늘 안 먹었잖아. 오늘은 먹어야 돼. 언니 이거 이 만큼 찍었어요. 이거 언니 사랑하는 만큼. 정말 조금 사랑하시나보네요. 고추장이 다 사랑하시나보네요. 시식타임. 언니 많이 매워요? 나는 그냥 고추장밖에 몰랐어요. 나 먹을 거 하나만. 내가 이거 잠깐 찍어먹어봤거든요. 진짜 매워요. 매워요? 매운데. 그녀는 눈시울이 빨개집니다. 맛있어요? 맛있어? 응. 찍을 걸 그랬어요. 맛있어요? 응. 거짓말 먹으려고. 딱 그조네요. 맛있으니까 다른 멤버 한번 먹어봐라. 그래. 누구 먹이고 싶어요? 한 명만 먹으면 안 돼. 누구 누구? 누구? 한 명만 먹으면 안 돼. 저 오늘 MC요.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. 하나 남았거든요. 내가 찍어주면 안 돼? 나? 나? 제가 안 했어요. 예나야. 너무 안 섞었어요. 아유 아유. 저기요. 여러분. 하나 둘 퐁당. 저기요 나연이가. 안 섞었다고. 안다규. 안다규. 저 매운 거. 저 매운 거. 저 진짜 못 먹어요. 괜찮아요.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. 저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. 고추장은 정말. 맛이 없었어요. 그럴게요. 나연이랑 하나씩 달라먹을게요. 나 진짜 못 먹어. 더 매운 거 진짜. 근데 이거 막 소스가 흐르는데 이거 제가 먹어야 되네. 어떡하지. 자 먹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. 뭐야 소스가. 매워. 매워. 생각보다 괜찮아. 그렇죠. 이게 진짜 아니였다니까. 햅사이신이 괜찮아. 먹어볼게요 빨리. 남자친구의isteddf. 너무 매워. 강아지가 깨끗이 드는 듯. 빨리. 엠티블린 진행해 주세요. 이게 좀 나중에 오네요. 초토화가 됐네. 얼얼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